네, 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여기가 어디죠? 여기 강원도 고성이요. 네, 여기 이 바다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? 오늘 기도하러 왔어요. 아, 네. 어떤 기도하시는 거죠? 오늘 용궁에 이제 뭐 우리 신도님도 구독자님도 여기는 이제 인연합의 이런 기도가 잘 되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제 뭐 가장 큰 목적은 이제 다 제수죠. 일단은 용왕에 왔으니까. 바다는 이제 금전이니까. 아, 바다가 금전이에요? 어, 바닷물이. 용왕, 큰 용왕은 재물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재물 많이 벌어들려 용왕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인연합의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. 여기 선왕이. 아, 여기만요? 어, 여기만. 여기저기 아까 이제 제 이제 뭐 제꺼 이제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상 그게 있어요.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. 그런 것 때문에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 이번 시간에 어떤 여자분 사주 하나 좀 드릴 거예요. 네.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만큼 좋은 기운으로 이분 어떤지 한번 느껴, 느껴주시고 어떤지 한번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. 이분 1977년 9월 28일입니다. 근데 있잖아. 되게 달다 닿았는데 왜 이렇게 항상 우울증이 있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퍼? 어? 마음이 아가 아프다. 자기가 되게 잘 닿았다. 근데 걱정이 없었다. 근데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 걱정수가 막 드러와서 마음이 아를 못 잡고 되게 힘드는 수전이고 인간의 구털이 조금 따드는 수전인데 지금 근데 주변이야 사람 때문에 힘들어. 본인은 열띠이 살았다, 열띠이 살았다 하는데 주변이야 사람 때문에 좀 구털TV 시비야가 붙어서 좀 자기 주변 역경과 시비가 너무 많아. 그래서 혼자 벌어가지고 다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주변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. 그래서 혼자 고생 다 하고 살아야 돼. 근데 지금은 뭐 딱히 낫는 게 아무것도 없어. 내가 혼자 다 해야 돼. 그리고 지금 다 깨먹었어. 이 파도 치지. 이 파도야 치는 것처럼 파도야 치는 것처럼 낫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낫는 거는 손에 맨주먹 맨손이고 다 내놔야 돼. 어떡하냐? 근데 8월에 지나 9월에 지나면은 이 누나에 욕먹게 생겼다. 사람들한테. 말이 나와. 8, 9월 되면. 어? 뭐 시끄러운 일이 좀 생기고 말이 나오는데 근데 왜 말이 나온다고 그러지? 8, 9월 되면 이 사람이 좀 뭐가 시끄럽고 근데 이 사람이 좀 활동적이고 많이 움직이신 분 같은데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아 내가 봤을 적에.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외롭다 그래야 되나? 뭐가 이렇게 내가 되게 많이 혼자서 뭔가를 많이 겪는 격수가 좀 많으신 분 같아요. 그리고 지금은 뭐를 해야 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내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를 좀 해야 된다든지 그런 수가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. 그래서 내가 좀 많이 힘들어. 인간하고 있는 겪는 고통수가 조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. 알겠습니다. 8월, 9월 구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길게 봤을 때 내년 흐름 어떨까요? 흐름새는요. 올해 지나고 내년에 뭐 어떻게 뭐 조금 내년 3, 4월? 한 5월부터는 좀 풀리는데 8, 9월 달에 조금 시비가 잘 붙이면 좀 조금 2, 3년이 시끄럽고요. 8, 9월 달에 조금 말수가 안 나오면 괜찮아요. 8, 9월 달에 좀 말수가 나올 거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 수준이라 8, 9월 달에 좀 잘 넘기셔야 될 거 같아요. 내가 봤을 때는. 알겠습니다. 8월 달, 9월 달. 그냥 선생님 직감으로는 잘 넘어갈 수 있을지. 글쎄요. 근데 좀 그때가 말이 좀 많이 나요. 그때 넘기면 3, 4월, 5월 괜찮은데 8, 9월에 말을 못 넘기면 조금 시비 고통수가 좀 많이 따르는 운세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. 그리고 뭐가 혼자 걱정을 너무 많이 해. 나 혼자서. 근신이 너무 많아. 이제는 모든 건 반 포기 상태 같아요. 내가 봤을 때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올 하반기 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분 이걸 잘 넘겨야 내년을 내년이 좀 괜찮아진다. 네. 그렇죠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